음악 볼리비아 대통령 선거에 우리나라 선교사 자녀인 정치원 목사가 후보로 나서 선전하고 있습니다. 정 목사의 선전 비결과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지난해 하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개그우먼 조회련씨의 어머니 최복순씨가 제4회 부산국제성경암송대회에 참가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직접 만나봤습니다. 오늘 다음세대 연중기획 시간에서는 다문화 한부모가정 다음세대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다음세대들이 가정의 결핍을 채우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현장을 찾아갔습니다.